박서진은 소속사 전 대표와의 불화로 인해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졌으며 전 소속사 사장이 박서진과의 과거를 언급하며 그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연예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개인적 갈등이나 이익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이 자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번 경우 전직 사장은 박서진에 대한 폭로로 그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박서진의 이미지와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러한 폭로성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소스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대중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루머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서진의 경영진은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그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이러한 대응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박서진의 소속사와 경영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박서진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전 소속사 사장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박서진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발언이 단순한 루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박서진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중과 팬들에게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음악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어떠한 루머도 제 열정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박서진의 말은 그의 겨련한 의지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강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박서진의 경영진 또한 이번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미디어, 캠페인을 계획 중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와의 유대감을 재확인시키기 위한 다양한 소통 이벤트와 음악회 등을 준비하며 이러한 활동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박서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가 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 중인 팬미팅, 음악회 등의 이벤트는 그가 팬들과 더 가까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박서진은 팬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루머로 인해 상처받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박서진의 명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 캠페인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박서진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그의 명성이 스캔들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박서진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가 대중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스캔들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음악적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어떠한 누머도 저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팬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인물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도전도 받아들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서진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는 스캔들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예계에서 스캔들이 터지면 많은 연예인들은 감정적으로 휘말리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침착함과 냉철함을 유지하며 스캔들이 그의 음악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테지만 그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박서진은 팬들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캔들이 터진 순간부터 그는 가장 먼저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이 느낄 실망감과 불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활동이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팬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서진의 이런 신중한 대처는 팬들과의 신뢰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지지하는 마음을 더 굳건히 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팬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박서진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가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음악적 신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서진은 그가 대중과 팬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그를 스캔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음악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박서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가치관을 재정비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도전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는 커다란 시련일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함으로써 더 강한 가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처럼 박서진은 스캔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음악적 신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그가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진정으로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이 담긴 길입니다. 스캔들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박서진은 이번 스캔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팬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경영진과 팬들은 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경영진은 그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과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그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박서진이 대중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은 대중과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의 음악적 재능을 통해 더욱 큰 성과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스캔들이 그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의 굳은 의지와 팬들의 응원이 그를 다시 한번 빛나는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팬들과 함께 더욱 빛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을 믿고 앞으로도 그를 응원하며 그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